네, 세 번째 작전명입니다. 나도 같이 가. 지금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거기에 엮어서 다 같이 갈 수 있는 섹터가 어떤 게 있을까 봤는데 원자력이 요즘에 최근에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백일현 매니저님. 네, 제가 최근에 주목해서 보고 있는 섹터가 원자력 섹터입니다. 개인적으로 원자력 섹터를 많이 투자하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를 실제로 하고 있고요. 원자력 관련 종목들을 보는 이유는 지금 과거에는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일시적인 뉴스에 의해서 급등할 때 팔고 그리고 다시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추세적인 상승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가 본격적으로 늘어날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급을 기존의 전력 수급으로는 조달하기가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SMR, 소형 원전 모듈을 이용해서 데이터 센터 전력을 수급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게이츠가 운영을 하고 있는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지금 현재 SMR을 건설하고 있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최근에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일단 원자력 관련 종목인 우리나라의 우진이라든지 두산애너빌리티라든지 우진앤텍이라든지 전반적인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바닥에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저점을 높이고 올라오면서 기간 외국인 수급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 국내 정책적인 이슈도 많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빌게이츠와 SMR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빌게이츠가 그러면 AI 때문에 그쪽으로 투자를 하는 건가요? 데이터센터 쪽 전력 수급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테라파우라는 비상장 기업인데요. 비상장 기업에 지금 투자를 하고 실제 한 6월달쯤인가 SMR을 건설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정책적인 이슈 같은 경우에도 총선 4월 10일 총선 이후에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도 예정되어 있고요. 올해 6월달에는 고리 원전 1호기가 폐쇄 작업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전 폐쇄 관련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원자력 관련 종목들은 매달 이슈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점에서 매집해 나가신다라면 큰 수익 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매달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한교수 매니저님, 또 AI 업계에서는 원자력 규제 완화 요구를 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원자력 쪽도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네, 해야죠.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원자력에 대한 시각은 저도 그동안은 그렇게 약간 부정적으로 많이 봤습니다만 이제는 우호적으로 조금 시각을 바꾸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가 친환경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도 원전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원전과 관련해서 독일도 굉장히 탈원전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독일도 많이 선회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그만큼 원전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호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지금 인공지능 시장 대체가 본격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제는 데이터의 부족 현상들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원전입니다.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전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 많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전주들에 대한 관심들은 계속해서 보시는 게 좋아요. 다만 이제 시장의 수급이라든가 모멘텀이라든가 워낙에 이런 것들이 지금의 일부 대용주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접히 위해라든가 이쪽으로 계속 쏠리다 보니까 원전주들로 이제 강력한 어떤 원전주들의 시세를 이끌어낼 만한 모멘텀인데 좀 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탄력적인 반등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판단인데 저도 뭐 길게 보신다고 한다면 여전히 원전주에 대한 주목은 가져가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원전역 관련해서 4월달 총선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을까요? 총선과 관련해서는 연관성을 저는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마 뭐 이제 뭔가 원전을 키우겠다라는 어떤 그런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나오겠죠. 그런데 그런 총선과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이런 제로들은 단발성 제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것들은 단발성이기 때문에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원전주가 정말 가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주로 원전 발주가 일어나고 그 발주를 우리나라 업체들이 꾸준하게 수주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게 있죠. 그런 것이 아마 주가 반등세를 추세적으로 이끌어내는 모멘텀이 될 겁니다. 그런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는 좀 짧게 보면서 큰 흐름들을 한번 읽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주 내에서도 단기적인 관점을 유지해 주셨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매달 원전 관련주, 원자력 관련주들이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보시는 종목은 따로 있으십니까? 네. 원전 계측기 시장에서 우리 국내 시장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진이라는 종목이 제일 좋아 보이고요. 최근에 신한울 3, 4호기가 이제 건설이 재개되면서 우진이 이제 원자력 계측기가 그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아랍에미리티로 수출한 바라카 원전 1, 2, 3, 4호기 중에서 1, 2호기에도 우진이 원전 계측기를 공급하고 있고 향후에는 3, 4호기 쪽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진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자력 관련주 내에서 백인현 매니저의 탑픽은 우진이었습니다. 다음 한교수 매니저님 원자력 관련주 탑픽 있으십니까? 저는 여전히 두산 애너빌리티를 대표적인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두산 애너빌리티는 원전과 관련된 모든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 사업 자체가 커지게 되면 그에 따른 수혜를 꾸준히 받아갈 수 있겠고요.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라든가 또 굉장히 선호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큰 강점이고 안정적이고 또 최근에 주가름 자체에서도 기관 외국인 수급이 가장 강하게 들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원전주들의 모멘텀이 강화되면 두산 애너빌리티의 흐름은 시장의 흐름하고 맞춰서 동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도주들이 너무 크게 가서 다른 데로 어디로 눈을 돌려야 될지 어디에 투자를 해봐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원자력 관련주들도 단기적으로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작전멸 시크릿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내일 장으로 돌격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